휴대폰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무직자 대출 취업준비 중이시거나 주부, 프릴여서분들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을 반려당한 경우 있으셨죠? 오늘은 무직자분들을 위한 무직자 대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금 바로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무직자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는 공식 등록업체를 공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직자 대출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약소하게 알려드리자면 무직자 대출 서비스의 진행 과정 자체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보유하고 계신 소액결제 한도에 한해서 상품권을 구매 후 다시 재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입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소액 빌리기도 그렇고 무직자 대출 신청 시 부결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고 장점은 신용도에 지장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대출 서비스가 아닌 상품권 매입 과정으로 이뤄지다 보니 저신용자 무직자분들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한 불법업체 사기업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비교해본 다음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대신 꼼꼼히 알아보고 직접 이용해본 믿을 수 있는 업체도 오늘 공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이용했던 공식업체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빠르고 친절한 상담원분과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늘 영상 유익했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 요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